만원 2점씩 이렇게 못먹어 반씩 잘라서 이렇게 국리별로 들어있는데 참치 아니에요 방어 방어 등 다금발이라고 하셨죠? 맞습니다 그런거에요 저거 먹어요? 네 족내 한국처럼 이게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어디나 똑같아 이게 어디나 나와던가 똑같이 생각하다 우리가 그냥 불 꺼져 먹어서 식당가에 빠졌어 버티비 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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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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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